아메리칸 폭스하운드 미국에서 여우 사냥을 위해 계량한 개의 한 품종이며 버지니아 주의 주립관이다. 미국 원산의 사냥개로 여우 사냥을 위해 계량되었으며 미국에서 계량된 첫 번째 품종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메릴랜드의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브룩이 영국에서 이주해올 때 함께 데려온 사냥개 무례에서 유래되었으며 한때 브룩하운드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이후 여우 사냥꾼들에 의해 잉글리시 폭스하운드와 크랑블루에트 가스코뉴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폭스하운드를 교배하여 계량하였다. 본 품종의 계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 중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있다. 18세기 후반 미국의 독립전쟁 이후 남부 전역에서 본 품종의 계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영국의 잉글리시 폭스하운드와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본 품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짖는 소리로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천둥 같은 소리이다. 이러한 특징은 그랑블루에트 가스코뉴에게서 물려받은 특징으로 주책되며 덕분에 먼 곳에 있는 사냥꾼들에게도 상황을 전달할 수 있었다. 1886년 미국에서 정식 품종으로 인정되었으며 오늘날 버지니아주의 주립견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미국에서 가장 인기 없는 품종으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귀는 수컷 56에서 64cm, 암컷 53에서 61cm, 무게는 수컷 29.4에서 31.7kg, 암컷 27.2에서 29.4kg으로 수컷이 암컷에 비해 큰 편이다. 목이 길고 가슴이 깊다. 귀는 길며 아래쪽으로 젖어있고 폭이 꽤 넓다. 눈은 크고 부드러우며 갈색 또는 눅갈색이다. 꼬리는 눅게 달려있고 긴 털이 조금 나있으며 유연하게 하늘을 향해 들려있다. 말을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잘 달릴 수 있도록 앞다리는 곧고 뒷다리는 근육질이며 앞다리를 높게 들어 걷는 해큰이라는 경쾌한 발걸음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털은 중간 길이의 굵은 털이고 검정색과 흰색 바탕에 황갈색 얼룩이 있다. 짧고 굵은 털은 털 빠짐이 심한 편이다.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빗어주면 털 빠짐을 줄일 수 있으며 특별히 더러워지지 않는 한 목욕할 필요가 없다. 긴 시간 동안 사냥감을 추적하기 위해 개량되었기 때문에 요구되는 운동량이 매우 많은 편이며 운동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스트레스를 받아 파괴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일반적인 산책보다는 하이킹과 같은 야외활동을 더 좋아한다. 사냥개의 기질이 남아있어 마당에 둘 경우 튼튼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산책 시에는 목줄이 필수적이다. 또한 냄새를 추적하는 사냥개의 특성상 냄새를 추적하기 시작하면 보호자의 명령을 듣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보호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교육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독립적이고 고집이 센 편이라 훈련을 할 경우 보호자가 끈기 있게 이행해야 한다. 가정에서 자란 경우 느긋하고 상냥한 성격을 보이며 아이들과도 잘 어울린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품종이며 처진 귀로 인해 귀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수명은 11에서 13년이다.